안녕하세요 신나는하우스의 영식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성석동에 위치한 일산이고요 저희 3룸 신축빌라 현장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무려 2억대고요 평수는 31평대입니다 오늘 너무 추워졌죠 추워서 밖에서 오프닝을 길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집보러 한번 가보실게요 가시죠 네 지금 전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전실은 지금 밑에는 포쉬린 타일에 줄눈시공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3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키 큰 장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이제 허리 선반으로 필요하신 거 이렇게 차키라든지 이런 거 두시면 되고요 일갈소등 버튼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타일로 지금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좀 모던한 분위기가 좀 나는 전실입니다 그리고 3중 슬라이딩 도어 깔끔하게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 오시면은 이제 3번방이랑 이제 메인 욕실이 있어요 3번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방 왔습니다 지금 3번방은 크기가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줄자로 한번 길이 좀 재드릴게요 이쪽은 2.4m 이쪽은 3.2m 그래서 성인분들이 방을 쓰셔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고요 뭐 옷방이라든지 고객님도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이쪽 보시면 채광이 엄청 잘 들어와요 남양이네요 남양? 동양이에요 남양이에요? 남양이죠 남양이에요? 네 정남양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채광 엄청 좋은 3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메인 욕실 엄청 깔끔하거든요 오 크네요 네 바닥 자체도 아까 초시린 타일로 지금 마무리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물튀김 방지,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일체형이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필요하신 샴푸라든지 바디 샤워 이런 거 올려두시면 될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울장 거울장으로 지금 축하 들어가 있어요 슬라이딩으로 그 다음에 젠다이 선반에 세면대, 그 다음에 양병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엄청 사이즈가 좋아서 씻거나 이런 거는 불편함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실은 지금 폴리싱 타일로 지금 바닥을 지금 해 주셨고요 이쪽에 아트월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형 천장으로 들어와 있어서 개방감도 주셨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은 옥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정남향이라서 건물이 앞에 있음에도 해가 지금 엄청 잘 들어와요 너무 잘 들어오는데요 채광 너무 좋고요 해 너무 잘 들어옵니다 이쪽에 TV 뭐 큰 거 두셔도 될 만큼 공간은 충분해요 폭 좀 한번 재볼게요 폭이 3.7m 나오거든요 3.7m 이쪽에도 한 3.7m 거실 폭은 거의 정사각형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파, TV 공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한번 보시죠 오오 주방이 엄청 널찍해요 엄청 널찍한데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2억대잖아요 네 2억대가 맞는 건가 싶어요 집이 엄청 크고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딱 봐도 식탁 자리 식탁 자리고 식탁 한 5인용, 6인용 쓰셔도 될 만큼 공간 나오고요 충분해요 충분하고 이쪽에는 이제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있고요 하부장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후드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수납 걱정은 하실 필요 없는 주방인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환기창 나와 있어서요 거실이랑 마창이네요 네 거실이랑 마창이라 이제 공기가 좀 잘 통할 것 같아요 수납이 잘 되겠네요 수납이 잘 될 것 같고 싱크볼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요 냉장고는 뭐 김치냉장고, 냉동고, 냉장고 이렇게 빌트인으로 맞춰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빌트인으로 맞춰주시나요? 현장에서 맞춰주시나요? 빌트인으로 현장에서 맞춰주시겠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 옆 다용도실인데 여기 사이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깊숙하거든요 이거 주부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야 이거는 주부님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이쪽에 지금 수전이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아 이쪽에 수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워시터 올리시고 이쪽에는 이제 필요한 주부님들 짐 아니면 그 장 같은 거 짜셔가지고 뭐 보관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선반 짜가지고 주방용품 하시면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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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용도실은 이렇게 널찍해서요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지금 환기창이 있어서요 공기 같은 거 잘 통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2번 방으로 한번 이동할게요 네 2번 방 이동하기 전에 이쪽에 장이랑 이걸 뭐라 그러죠 템바보드 템바보드 템바보드라 이제 거울로 해서 좀 인테리어 해주셨어요 네 자 2번 방 왔습니다 중간방인가요? 네 중간방이고요 그래서 중간방 사이즈 한번 먼저 재받을게요 네 뭐 9자 좀 나오겠는데요 네 2.8 2.8 정도 나와요 아 그래서 중간방 아까 3번 방 보다는 좀 구조는 좀 구조는 좀 구조는 좀 틀린데 네 이쪽은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이방이라든지 성인방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은 전 남향은 아니라서 북향이죠 북향이죠 네 그래도 뭐 매력있죠 네 남향이 있잖아요 남향이 자 그러면은 안방 한번 갈게요 안방 이야 여기가 정남향이죠 여기가 3배이죠 네 맞습니다 3배이라서 남향 너무 좋은 채광을 갖고 있는 안방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사이즈가 너무 좋거든요 뭐 11자 12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3.3m 이쪽에 3.3m 한 정사각형 정도 되보여요 네 사이즈는 너무 커가지고 이쪽에 침대 두시고 뭐 화장대 화장대 두시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두셔도 돼요 여기 옆면에 너무 두셔도 네 그렇죠 여기다가 북박이장 이렇게 설치하셔도 될 만큼 공간은 충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시스템 에어컨도 있네요 아 여기가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에요 네 자 부부욕실 한번 볼게요 부부욕실은 자 닫힐건 다 닫히고 있고 샤워할 수도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용병만 보면 되죠 네 양병기에 세면대 거울장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젠다이 선반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샤워기 이쪽에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부부욕실은 뭐 이렇게 씻고 충분한 공간 나올 것 같아요 충분해요 응 자 오늘 보셨던 성석동에 위치한 스비금 신축 빌라 맨을 보셨는데요 이 집은 제가 봤을 때 2억대인지 싶어요 진짜로 2억대인지 싶은 집인데 실평수는 한 31평대로 나와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이 집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는 다 주거용 빌라 단지이다 보니까 조용하면서 지금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동국대학교 병원 병원도 중요하죠 병원이 3분 3분이면 이동하실 수 있고요 풍산역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리현 IC랑 보양 IC 같은 경우에도 차량 진입 한 8분 정도면 지금 이동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 2억대 분양가 빨리 빨리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2억 9,900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2억 중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후반인데 2억 9,000대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2억 중후반 중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억대예요 2억대 분양가 너무 좋습니다 네 빨리 오셔서 저희 문의 한번 주시고요 저희 신나는 하우스였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현장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현장